1.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저희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모델, 연기자, 가수 코미디언, 개그맨 같은 마음인 분들이 작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다 같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저희 모임이고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겨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소외된 아이들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고자 저희가 함께 운동에 참여해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소외된 그 계란를 통해 다사모 안에도 골프를 잘 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.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선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저희 다사모에서 주최를 해서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선 골프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것도 국내 불만한 국외까지도 저기 멀리 아프리카 갈 정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선 단체이기 때문에 그 좋은 뜻이, 뜻이 아주 좋아서 나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. 다사모 활동을 하면서 동생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다사모와 또 국내 이것을 함께하는 좋은 주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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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